오늘도 와서 더블티 먹고 싶어가지고 더블티랑 망고 빙수 맛있는 디저트들 준비하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월이 지금 컷이 아니라 4월이 지금 팬님들의 열정이 엄청나서 지금 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오늘도 와서 더블티 먹고 싶어가지고 더블티랑 망고 빙수 맛있는 디저트들 준비하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월 21일에 여기도 타이페이에서 팬미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팬분들과 시간 같이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빠른 시일 내로 조금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ouring 것처럼 우리의 8월이 지금ении yse가지고 차가운이 아직도는 어려운 이렇게 다ollow transcription을 그래서 제가 기다려주시기 한국어 집중야 열심히 birds 한국어 집중한 것